아 터럴터럴럴 쭈뚜쭈뚜뚜 쭈뚜쭈뚜 자 누가하나가 고불린전사한테 꽥해버리죠 아 이거는 실패! 리셋 해야되요 트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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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잠깐만 살짝 오른쪽으로 오시고요 자 여기서 백! 완벽히 익혔다 완벽했고요 주차 아주 잘했죠? 깔끔수하게 계속 울어봐 울어 울어 울부짖어라 트럴 잡는 사람이요? 솔직히 트럴 지금 못 잡긴 해요 너무 손해가 막심해 이렇게 잡는거 아니면은 트럴픽도 한 2200정도 됩니다 그정도 그정도 트럴픽 트럴픽 아 뭐야 트럴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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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7분 22초 빠르구요 오 반지 나왔다 헛! 아아 까비 아 까비 아니에요? 이게 솔큐잖아 나 여기가 바로 솔큐 세카이데스요 pv2 pv2 이만 있는 던전 미세 пон틀 미세 권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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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완성 성공! 파비스 옆에 덫 하나 깔아두자고 근데 애초에 그런거 나오려면 그냥 게임을 따로 내야될 듯 파비스 3층이요? 네 그건 막혔어요 이러다가 진짜 파비스 없애버리겠어 솔직히 파비스 이런거 빼고 뜰 때가 없긴 해요 설치 없앤다고? 설치 없애면 더욱더 쓸데가 없는데 근데 왜이렇게 조용하지? 엄청 조용하다 아 뭐지 이거요? 아 안잡고 가야겠다 첩첩첩첩첩첩 첩첩첩첩첩첩 자 그러면은 두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치 한번 해주시고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러면은 될거야 이리로 유인 유인하고 자 여기서 짜자자자자자자자 짠! 하면 끝! 흐흐흐흐흐흐 이게 더 쉽긴 하네 이게 더 안정적이긴 하네요 안정맨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50원 더 투자를 하면은 더욱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인게임에 두개요? 두개? 근데 사실상 한개만 있어도 돼요 두개는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거고 한개도 됩니다 내가 보기엔 파비스를 아예 설치를 하기 못하게 만들다던가 저 포요에다가 파비스 저거 썰구는 기능을 추가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트롤은 파비스를 통과한다고 저거 가스 가스 꺼지고 꺼지고 아 드래기 관리비는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햇불 보면서 설치 나머지 하나는 대충 여기다 하나 설치 적극 홍보 공사 완료 똑 엇 수고하셨습니다 깨꿀 이제 완벽해져 버렸어 너무 완벽하고 있죠 하루마다 뚫는 유저들 그리고 그걸 맞는 제작자 누가 이길까요 아이고 여유로워 너무 여유롭네요 여유 그 자체 오 뭐야 물공 625 개쩐다 내가 입어야지